다음 고고뉴스 보겠습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음란 사이트에 자주 접속을 해서 음란물을 시청한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현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한 건데요. 평소에 음란 사이트를 빈번하게 접속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또 김 씨에게 성범죄 포함해서 정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범행 불과 2주 전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2019년 11월에 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그리고 또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도 성적인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행 당일이던 지난달 23일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기 35분 전쯤에 큰딸이 일하던 PC방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PC를 켜거나 어떤 PC방 이용 목적이 아니고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리면서 큰딸을 찾으려고 했던 흔적 또 범행을 계획했던 흔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발적 범행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 지금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계획되어 있는 범행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이제 프로파일러들 그중에서도 베테랑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서 심리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리던데요. 네. 서울 노원경찰서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송 베테랑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어제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8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필요하다면 오늘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4명 중에 3명이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고 이 중에서 한 명은 이제 2019년 10월에 연쇄살인 진범으로 확인된 이춘재의 자백을 끌어냈던 이 베테랑 프로파일러 포함되어 있고요. 또 2016년 5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조사 담당했던 베테랑들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프로파일러들이 김태현의 성격과 특성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김태현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동창 한 동창은 뜬금없이 격분하던 무서운 아이였다. 착한 아이였지만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욱화하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 뉴스에는 이제 예전에 김태현을 고용했던 pc방 주인이 제보를 했는데 성실한 아이어서 애착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현금을 절도해서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런 주변 분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나 얼굴 등이 공개되고 나니까 과거에 김태현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안타까운 것은 스토킹이 하루 이틀 이어진 게 아니라 제법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